시앗 시앗은 웬만한 건 다 사월에 뿌려야 하거든요 이렇게 키우려면 하고수다 사목판에 해가지고 심어야 하는데 땅에다 직파는 게 제일 좋아 건강해서 실을 전부 다 이렇게 부숴야지 안 부숴면은 고기만 속히 나 몽땅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웃겨요 우리 이제 가정 같으면은 꽃 치면은 내년 본다고 해서 딱 정리를 하면 되는데 관광지는 것도 1년 내 사람이 오니까 뭔가는 볼거리를 해야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요 우리 동상 앞에 가서 이것 좀 심자 네 목화 좀 심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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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있으면 이 수선 안에 이제 휴먼게 들어가잖아 그럼 이제 목화 봐야지 내가 이 목화 밭에 몇 번이나 심을 수 있을까 아이고 종상 앞에 목화를 앞으로 응? 흐흐 원장님은 사계절 365일이 바쁘실 것 같으니 나는 현중 우여지 흐흐흐 현중 우여 내가 공휴일이 있으면 내 인생에 공휴일이 있으면 좋겠어 공휴일이 공휴일이 없잖아 한정도 쉬시면 안 돼요? 아니 쉬는 날도 있지 이제 식물들은 안 쉬니까 그쵸? 그렇지 얘들은 안 쉬니까 같이 잘 날때만 기다리면 돼 잘 날때만 기다리면 돼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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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내가 여기다 이제 찌어서 이거 뿌리려고 그러거든 고소한 식물 심는다고 그래서 밑에는 물을 받아 놨어 그래가지고 고소한 식물 심는데 그것도 잘 안되더라고 고소한 식물도 오늘은 여기가 백두산 두매자운 이 백두산 두매자운 씨야 백두산 두매자운도 심어가지고 저기 여기 씨를 좀 받아주더라구 그래서 이제 여기다 심어 볼라고 근데 또 그것도 작년인가 언제 받아준거라 날랑가 모르겠어 하도 씨가 작으니까 그냥 슬슬 뿌려놓고 이렇게 하면 될거야 아이고 이거 안 날 확률이 많아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놔 버린다 무거워서 근데 남은 다행이고 저기 가방 속에 있어가지고 누가 주는 거를 그걸 잊어먹었어 잊어먹고 있다가 가방 뒤지는 게 그게 나오는 거야 아이고 참말로 못살어 못살어 뭐라 못겄어 내가 이러니 아직은 안 보이는데 쪼끄먹고 나는 것도 같다 놔둬봐야지 기다리면 알겠지? 기다려야지 기다림이 그래 다 심어놓으면 저렇게 때가 되면 나와 여기다 심어보자 여기서 이렇게 좀 심어가자 작년에 여기 심었던 거 여기다 심었던 거 저기 씨 받아가지고 응? 네 뭐 봤다가 나는 파종시킨 거예요 네 네 네 예 1년초는 되게 시루번 식하지 다년생이 아니니까 근데 백이론 꽃 지구서 그때 9월달인가 그때 씨 받아온 거야 아멘 저 가만히 써봐 저기 정가도 저 매발톱 꽃씨가 있는데 어디다 뿌릴까 그거는 여기다 뿌리면 매발톱이 잘 날까